100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개의 문안에 나와 있습니다. 술빛놈법, 규건요람, 주식방, 우움, 제방 이렇게 3개의 문안에 나와 있습니다. 술빛놈법, 술빛놈법 원문이고 저자미상식 구색이구요. 100일주 방문이고 원문은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정월초의 일에 여섯말 하려면 해가지고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미술 1번부터 4번까지 서술 1차, 서술 2차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릇, 주걱,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규건요람, 주식방, 저자미상, 청 795년 2호구요. 백일주법, 고문으로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윗술 3번까지도 있고, 덧술 1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우움제방 위상이구요. 1800년대 후기, 백일주음, 원문입니다. 고문 내용이구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 덧술 1차, 덧술 2차 해가지고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를 헤쳐야 맑은술이 나온다. 막 이럴 때 끓어올라 항아리 속에 테두리가 생기니 행주를 조금 씻어내야 분내가 제거된다. 이렇게 특별한 팁도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 행주가 필요합니다.